톡이 딱 오는 거야, 친구한테. 야, 고대녀가 너 봤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이런 얘기랑 매니저 형한테 형, 각이다. 미친 거지. 진짜 이건 유튜브에 영혼을 팔았어, 얘. 난 진짜 그 당시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 카메라 딱 받고 걸어갔죠. 갑자기 나한테 악수를 딱 가. 반가워, 오랜만이야. 유튜브 잘 보고 있어. 어, 그래. 딱 천마리가. 어, 나 그... 자, 여러분 일단은 고대 축제 썰입니다. 이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2연속 축제가 폐지될 거라는 게 거짓 여러분들이 예상한 결과죠. 이거는 무조건 폐지각이죠. 5월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수리대학교나 고려대학교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뭐야, 축제 다른 명칭이 있어? 축제가 약간 이탈리아 음식 같대. 아카라아카? 입실랜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야, 스페인 음식인가? 나 이랬잖아. 유치하다,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실제로 보는 순간 차원이 달라. 진짜 이 축제 안 가잖아? 간첩돼요.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축제를 안 간다? 진짜 힘들어. 그 축제를 왜 타대생들도 그렇게 많이 와서 듣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대로 가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18학버로 들어왔잖아. 18학년도에 축제를 경험했고 19학년도에 경험을 했겠죠. 1학년 때 2018 입실랜티 경험했고요. 2학년 때 2019 입실랜티 경험했지. 3학년 때 2020 입실랜티 안 열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정? 4학년 때 다가오지 않은 라이프. 자, 그런데 제가 이 많은 연도 중에 어떤 축제? 2019년으로 가야지. 왜, 왜? 가장 찰진 해였고 에피소드가 많은 해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겠습니까? 2019년 5월이야. 딱 2학년. 유튜버로도 어느 정도 이제 컸고 여러분들 입실랜티가 뭐냐? 지하의 함성? 자야의 함성이었나? 아무튼 그 어떤 명칭이 있어요. 영화 티켓처럼 티켓도 만들어줘.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축제라는 건 대동제라 해가지고 한 4일, 5일어치. 거의 일주일 칠에 쭉 축제가 열려요. 이때가 축제 기간이야. 그 축제 기간 또한 각종 주점, 행사, 각종 그런 어떤 동아리, 어떤 박람회, 그리고 중간중간 게임 그 기간에는 영상이 몇 개 올라갔습니다만 와인에 샴페인 그런 업체에도 와가지고 그런 어떤 술 같은 것도 좀 다양하게 쳐먹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이 술 고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파티의 장을 열어줘요. 굉장히 꿀재명. 그때 기간에 교수님들이 딱 수업 들어가잖아? 일단 지각이 반이 늘어나. 수업을 일단 안 들어와.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영래, 김수민, 이형지, 아무도 없어.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그러고 5월에는 쓱 웃어. 교수님도 기가 차. 그러면서 나 때는 말이야. 아! 시작됐다. 1학년만 다 가고 고학번 다 빠져. 인정? 축제 기간에 수업 들어간 사람 누구밖에 없어? 1학년밖에 없어. 왜? 쫄리는 거야. 아 짜장면 먹고 아 닭꼬치 끝까지 안 쳐먹는데 그거 여러분들 쓰레기통에 버리고 온다니까 대동제 때? 그럼 안 돼. 그때 딱 교수님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수업 상황. 밖에 일 때 너무 시끄러.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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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들도 위학적 효과는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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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미더마사! 소통이 안 돼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쪼개버려. 진도를 막아버려. 보통 여러분들 중간고사 끝나고 축제가 들어가잖아. 기말까지도 많이 남았고 급하진 않은 타이밍. 다음 주부터 다시 나가. 이거 개국룰인데? 그런 시즌이야. 너무 시끄러워. 방음이 안 돼. 저는 사실 유튜버가 된 시절에 이제 촬영도 많이 했죠. 그건 이제 많을 거야. 영상 이상한 해적선장 복장 입고 그때 막 신세계 행사 같은 거 들어와서 영상으로 있으니까 뒤에 최종 화면에 붙여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 건 이 전반적인 축제의 풍경인데 중간중간에 동아리 박람회들이 많아. 낮에는 뭐라냐면 체험 같은 거래. 펀치 기계도 있고 술 마시는 기계도 있고 막 스티커 붙이고 스티커 이거 한 번 붙이면 하리보 같은 거 들어요. 스티커 하나 붙이고 먹는 그 감성. 꼭 그럴 때만 하리보 같은 거 사오더라. 하리보를 다른 데 먹을 틈이 없어. 그리고 뭐 마술 같은 거 물풍선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거 이게 진짜 많이 와. 푸드트럭 그런 거 와가지고 호떡 팔고 스테이크 같은 거 1인분 요리로 팔고 그래서 그날은 유독 학식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그런 거 먹고 싶잖아. 거짓 민주광장 이런 데가 푸드트럭이 한 3대씩 들어와. 그래서 낮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막 뛰어댕기고 얘들하고 이제 도란도란 앉아있고 약간 고런 감성. 2019년도에 약간 동기들이랑 그렇게 놀다가 그때까지는 망나니 아니었다. 2학기부터 망나니여가지고 학점 보시면 할 거예요. 2학기 1학기 때는 그렇게 안 뺐어요. 왜와의. 발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 학제 해야 됐어요. 그러고 저녁 때가 크으 야 축제는 저녁이요. 해가 지잖아 6시 차 해가 젖어. 크으 주점이 열리지. 으아 대학 주점이고 기가 막히지 여러분. 막걸리 돌려야지. 과마다 자리 전쟁이 심해. 일단 단과대끼리 번데하고 학생회장들이 만나. 개 회의를 열어. 주점 위치 가지고. 이거 거짓 롤 라인급이야. 내가 갱 갈게. 내가 민주광장 저기 들어갈게. 내가 6시 반에 거기 열게. 이런 식으로 거짓 3분 15초에 갱 오는 감성이에요. 거기에 이제 중앙 자리 딱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자리. 왜냐면 걔네들도 돈이 많이 나오면 행사할 때 나중에 뭐 엔티나 여러 가지 할 때 하기 좋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 전쟁이 엄청나. 누구는 여러분들 잔디 바로 앞에 있고 누구는 여러분들 완전히 흑밭 바로 앞에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애들이 회의하고 오면 발표해. 과방 와가지고 우리 자리 어디야? 됐어. 경영관 뒤에 있지. 거기 완전 흑밖에 없네. 야 거기 앞이야. 거기 딱 말할게. 국과 학생들만 와. 나머지 안 와. 근데 심지어 자리도 안 좋잖아. 국과 학생들 외면해. 국과 애들도 안 와.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남자들은 여자하고들의 숫자를 체크해. 그거보다 스캔 빠른다? 없다? 얘네들이 거짓 와드 와드 켜고 다니잖아. 야 세라핀 어딨어? 야 카이사 어딨어? 이러고 여자만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리고 여자하고들의 남자들이 최대 선배다. 가자. 바로 가버리고. 인정하시죠 이거. 이건 진짜 여러분들 감성 자체가 짝짓기야. 커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 볼 수가 있겠죠. 저는 이제 주점 같은 거는 왜 못 갔냐면 너무 피곤해. 왜 피곤하냐. 저는 그때 새 행사에 MC를 봤습니다. 유튜버니까 MC섭외가 엄청 들어와. 이유민이 안녕하세요. 보건과학대학 학생회장 누구입니다. 혹시 이번 주체대는 물풍선 게임 축제에 MC를 맡아줄 수 있나요? 갑자기 물풍선 게임 MC. 낮에 12시에서 1시야. 그것 때문에 수업도 뺐어. 물풍선 던지는 거야 그냥. 난 밤에 못 즐기지. 낮에 MC보니까. 구글 폼으로 신청을 받아 그 전날에. 물풍선 해가지고 A하고 B 나누고 시작하면 그냥 물풍선 던지고 물총 쏘고 이러는 거야. 물총도 엄청 많아. 근데 MC할 때 가장 고려한 게 뭐냐면 바로 이제 자리정돈입니다. 자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쏘세요. 혹은 아 이제 준비합니다. 자 쏘지 마시고 자 물총만 들고 자리 정렬할게요. 이런 식으로 거진 이마트에서 여러분들 26년간 근무한 알바생처럼 얘기를 했어요. 자 고개 한번 시식 먹고 들어갈게요. 자 오늘 30% 세일입니다. 어질한은 5% 이상의 세일입니다. 자 말 겁나 안 들어. 그중에 말을 제일 안 들었다는데 바로 여러분들 연고티비 용하고 다원이에요. 진짜 얘네 씨. 말을 뒤지게 안 들어. 누가 무슨 브이로우 카메라를 들고 뛰당기고 있어. 뒤에 남학생분하고 여학우님 A조세요 B조세요. 띠예쁜. 띠예쁜. 야 씨 괴성을 쳐도 안 들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러더라도 남자에는 용이고 한종은 다부야. 심지어 그거 촬영 본 남아있어 연고티비에. 최종 화면으로 붙여줄게. 왜 말을 안 듣는 거야 도대체. 아유 그때 나 진짜 용고티비 전화할 뻔했어. 그래서 물풍선 대회는 그렇게 끝났고요. 그날 또 끝나고 주점 가려고 했더니 경영대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 저기 쫑튜브 유튜브 크리에이터하고 미미미너 해가지고 공동 MC를 받아달래. 나 행정학과인데 행정학과 주점 한번 사주러 가야 되는데 행정학과 주점을 못 가겠어. 시간이 없어. 자 그래서 거기서 MC보면 아 뭐 끝나고 나서 막 악순회 쳐 그때부터 유튜버였으니까 해가지고 랩하고 노래 부르고 기타 치고 한 번씩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들어갔다가 와 정말 대단한 공연님은 다음 공연 한번 만나볼까요? 그렇습니다. 최고의 음악 덩어리 경영대 최고의 비트박서 나와주세요. 와 그냥 MC 셔틀이요. 하고 나서 행정학과 주점을 가려고 했더니 또 매일이 옵니다. 고려대학교에서 고대 래퍼라는 이번에 컨텐츠를 하려고 하는데요. 거기 MC를 봐줄 수 없어요. 고대에서 유명한 랩하는 사람들은 다 모아가지고 고대 래퍼로 한다는 거야. 와 진짜 너무 빡세. 심지어 연예인이 와 안 와? 와요. 낮에도 와. 저녁에도 와. 제가 라인홀 봤어요. 그 해에 청아님도 왔었어. 그리고 여자아이들. 그리고 마지막 날 AOMG가 왔어요. 딱 고대 래퍼 행사 끝나고 AOMG인 거야. 와 이거 MC 하겠다. 그때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곡 여자애하고 같이 트윈 MC를 봤거든요. 누가 막 우승했어 해가지고 아마 테라 소속 친구가 우승했을 거야. 근데 내가 이 진행을 계속 했거든. 갑자기 사랑이 엄청 많아지는 거야. 6명이 참가자 했거든. 아 두 번째 잠깐 모셔볼게요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막 와 발 디딜 틈이 없어. 뒤에 갑자기 삐뽀 삐뽀 경찰차 소리하고 막 앰뷸런스 하고 결승입니다. 투표 시작하세요. 아 문자 투표 우승자는 이겁니다. 네 상품 이거예요. 완료하겠습니다. 난리나. 저는 고대 래퍼 MC를 맡은 김윤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처음으로 뒤를 딱 돌아왔는데 우리가 샀던 고대 래퍼 무대 뒤에 이제 뚫려있고 거기 이제 편의점 하나 있고 뒤에 쭉 안압역 쪽으로 뚫려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검은색 차가 확 들어온 거야. 끝나니까 바로. 근데 그 차를 막는 거야 팬들이. 근데 이제 거기에 사이먼, 다미닉, 타이코, 그레이. AOMG에 거의 J-POP 빼고 다 타있어. 와 밖에서 절대 안 보입니다 얼굴. 차 자체가 검은색이고 이 창문이 나 보려고 했지 안 보여. 그래서 관계자명이 올라가서 지금 이제 AOMG 하는 수가 와 장난 아니야. 연예인 팬분들은 좌표를 다 찍어. 이 사람이 어디 행사 간다 어디 행사 간다. 그 팬클럽들은 우리 오빠 어디 간다 하면 거기로 날아가는 거야 그냥. 미리 몇 시간 전부터? 다섯 시간 전부터. 그 행사 낮부터 열두시부터 대기 타고 있는 거야. 뒤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너무 위험했어 그때. 나도 못 봤어. 그거 나가니까 난 다시 앞줄로 못 돌아와. 이미 난 MC석으로 빠졌잖아. 그러니까 이미 앞줄은 절대 못 들어가는 거지. 저 멀리서. 사람들 다 푸쳐 엔접하고 있는데 뒤에서 핸드폰에서 보는 거 있죠. 전광판으로. 너무 많아 사람들. 다른 애들 막 사이몬 더 민해! 아래서 이러고 있는데 나 혼자서 대중. 사이몬 더 민해 너에 나시오. 굉장히 소극적으로. 그레이 나오고 막 아악! 무시 못해 진짜. 그 국 롤 사이몬 데가 행사와 봤을 때. 사이몬. 으아아악! 사이몬 하는 순간 그 노래는 진짜 역대급입니다. 사이몬 더 하면 해. 그 중요한 건 줄 알아. 그 뒤에 버스를 몰라. 아무도 따라 안 해. 나 이제 아니네, 뭐 내 고향은... 나도 몰라! 그리고 이것만 하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로꼬님 나왔나? 그레이님은 무조건 나왔어요. 몇 명 하고 다 중요한 게 연예인분들이 다 빨간색 그리고. 고대니까 협찬이겠지, 다. 이 사람은 나랑 가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고 그날 뻗었죠. 너무 힘들어. 뭐 주점도 못 갔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도 유튜브 찍어야 되거든. 왜? 축제니까 일찍 일어나야지. 유튜브 악재해야지. 이제 입실렌티 당일이야. 이제 마지막 날까지 왔어, 5월 말. 이걸 아셔야 돼. 입실렌티하고 아카라카하고 경쟁 관계잖아요? 무조건 아카라카가 먼저 열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19년도 연대 축제가 먼저 있었어. 근데 너무해. 2019년 아카라카 라인업 아세요? 트와이스, 지코, 아이유, 수지, 빈지노. 나는 태어나서 대학 축제 라인업이 거짓 BTS 빼고 다 온 정도잖아. 갖고 있는 자본 다 쓴 줄 알아. 와, 이걸 어떻게 그걸 먼저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그때 학교 에타가 터졌어. 너네 뭐 기대할게. 고대 응원당 기대할게요. 와, 방탄 온대. 방탄 지금 미국 공연 중인데 헬기탄대. 야, 안 그러면 안 되지 않겠냐? 유유유유유유. 이러면서 이제 정신 승리가 시작돼. 야, 망했다. 연대한테 털렸다. 그날까지 숨겨. 근데 관계자들은 알잖아. 관계자들이 알면 친구들한테 약간 말해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퀴치끈한테 들으면, 응, 오피셜 끝. 숫자 26 부탁. 자, 그런데 그 와중에 마지막 무대가 김장훈 씨라는 거예요. 고대 축제 마지막 무대가. 연대 축제 마지막 무대가 아이유였거든요. 근데 고대 축제 마지막 무대가 나처럼 울고. 아니, 물론 너무나도 두 분 다 훌륭한 가수인데 다들 아이유를 사실 더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날도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못 갔는데. 그리고 이제 2019 나왔어. 촬영하러. 그리고 2019년 입실랜티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브이로그 영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최종화면에 넣어드릴게요. 이때 에피소드 몇 개 말씀드릴게요. 입실랜티가 어디서 와냐면 녹지 운동장. 화장체육관 앞에서 해요. 거기에 3만 명이 오죠. 우리 때 3만 명이 왔는데 타대생이 더 훨씬 많아. 거기 이제 올라가. 우리 고려대학교 기숙사 쪽으로 쭉 올라간단 말이야. 거기 촬영하면서 지나가고 있어. 어? 근데 익숙한 모습은? 야 미누야. 유선영이 띠부띠부시 팔고 있어. 경영학과 답다. 경영대 저기 선후배들하고 띠부띠부시를 저기 뭐냐. 천원인가에 팔고 있는데 아 미미누다 미미누다. 이거 미미누면 하나 사주죠? 아 이지러워하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미미누다 미미누다. 미미누면 10개는 사려는 거 아닙니까? 아 하나 줘 빨리 하나 줘. 얼굴에다 붙이고. 아 열심히 해. 나도 보러 올 거야 나중에? 아 나중에 올라갈게. 이러고 올라갔어.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연대생 파란색 저기 간첩들도 있고 역시나 닭꼬치 있죠? 그리고 차가운 물에다가 음료수도 담고 그런 느낌 그치? 축제 느낌도 쭉 있고.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티켓팅하는 데가 있어. 이미 티켓을 받았지. 그런 걸 이제 손목에 딱 채워줘. 관계사를 딱 채워주면 이제 그 녹지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카메라를 들고 딱 들어가 있어. 매니저 형이랑 같이. 여기 학생회장 아는 애가 와가지고 형 여기 녹지운동장 아직 카메라 못 들어갔는데 그래?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뺐어. 멀리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죠. 그때 울렸던 머리가 10cm 노래입니다. 말리지마. 으아아아악! 내 이런 사랑. 으아아악! 소녀팬들 앞에서 난리나서 그러고 왔어요. 자이언 디도 왔고.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해도 워낙 연대 라인업이 쩔었기 때문에 굉장히 아쉬운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난 정신없이 찍고. 내가 말할 에피소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달려왔어. 정신없이 촬영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었어. 그날 컨텐츠를 원래는 민민민호 알아본 사람 5명 있나 확인하기 이런 거였거든? 근데 없어가지고 그 녹지운동장 바깥에 나와가지고 그냥 인터뷰하고 끝났어. 너무 힘든 거야. 일주일간 너무 힘들어서 그 뒤에 공연을 못 보겠는 거야. 너무 힘드니까 내려오고 있었어. 내려가서 쉬려고 공연 안 보고 톡이 딱 오는 거야. 친구한테. 야 고대녀가 너 봤다는데? 라고 톡이 딱 와 있는 거야. 고대녀 친구가 나랑도 친구인 애가. 그걸 보는 순간 진짜 이런 얘기를 하는 매니저 형한테. 형 각이다. 미친 거지. 진짜 이건 유튜브에 영혼을 팔았어 얘들아. 난 진짜 그 당시만 생각하면 내가 진짜 미친 사람인 것 같아. 내가 진짜 머리가 돌았어. 근데 매니저 형 하는 말. 괜찮겠어? 가야 돼. 시간 없어 가야 돼. 다시 올라갑니다. 그 언덕을 다시 올라가. 어딨어 기다려. 그 뒤로 만난 적 없어. 저거 나 화장체역관에 있으니까 물음 말해라. 알았어. 어 미미노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다 필요 없어. 사인도 안 해줘. 사진도 안 찍어. 올라가. 나의 각을 향했어. 각도기 쟀어. 이미 컴포스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중. 저 멀리서 이제 내 친구인 남자애하고. 고대녀가 그때 분홍색 반팔 티였나요? 예전에 어떤 생각도 나면서. 딱 올라가서. 그거 있잖아. TV는 사랑하셨고. 빠 빠 빠 바 바 바 바 바. 딱 화장체역이에 나오고 나는 딱 코치цу 올라가서. 여러분들 콜라하고 사이다 있는 호차를 지나서. 모퉁이로 도는데 화장체역관이 돌아가면서. 구십 도 나오고 해서, 딱 옆으로 돌아가는 대. 빠 바 바 바 바 바 바 바. 역시나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그 친구의 바이브를 있잖아?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 미누야 하면서. 발 흔드는데. 저희 5장 6분 꼬이기 시작하면서 메이저 형님은 유튜브 찍어야 돼 카메라 내놔 그래서 카메라 딱 받고 걸어갔죠 갑자기 나한테 악수를 딱 하고 반가워 오랜만이야 유튜브 잘 보고 있어 그래 봤구나 수많은 구중소에 3초간에 정차 오가는 사람들 마치 이게 와사등이라는 현대식인가 초점 없는 거리 현대식의 한 장면 도시의 사람들 축제의 사람들 그때 당시 멜로망스의 사랑 노래가 울려 퍼지고 있어 축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 딱 첫 마디가 카메라를 딱 보는 거야 나 화면에 잘 안 나와서 안 될 거 같아 진짜 말해준 거야 민우가 올라오면 유튜브 찍을 텐데 친구가 말썽지 딱 그 순간 정말 유튜브에 영혼을 팔았던 제 좌뇌가 무너지면서 갑자기 내 사실이 너무 초라한 거야 남자들은 이거 어떨 때 느끼냐면 신나게 미팅이나 소개팅이나 클럽에서 빵댕이 오지게 흔든 다음에 담배 피우러 밖으로 나왔을 때 딱 고감성 혹은 롤 해가지고 솔랭 오지게 돌리다가 1승 7패하고 배치전 골드로 못 올라가고 나와서 담배 피울 때 딱 고감성 모든 인생에 내가 보냈던 그 시간이 퍼지면서 터져버린 느낌이랄까? 어어어어 알겠어 어 그럼 알겠어 그럼 이 두 말을 섞어가면서 그때 갑자기 그런 거야 사진 한 번 찍자 매니저 형 굳었어 저기 메이플 쏘어 여러분들 한 15랩 찍고 헤네시 골렘 잡으러 가지 딱 그 골렘 음... 제가 찍어드릴게요 제가 세 명이서 찍고 가운데서 썩 쏘어 한 건 그거예요 딱 그때의 표정이 썩 쏘어예요 웃음 잘못 지르면 여기가 떨리는 거야 사진 딱 찍고 그 사진 걔가 바로 인스타에 딱 올리더라 그러고 한 빗싹을 하더라 아 그 진취적임은 진짜 정말 멋있어요 멋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터벅터벅 내려가요 나 잠시만 그때는 여기 매니저 형이랑 둘이 사왔으니까 매니저 형이 괜찮아? 어 형 괜찮아 좀 쉬어 나 원래 저기 작은 방에서 잤거든 들어와가지고 30분인가 앉아있었어 무슨 노래 들었지? 언에쥬케이리키드 노래 들었나? 일부러 신나는 노래 들었어 머리가 복잡한 거야 앉아에 똑똑히 딱 오더라 단톡방에 사진이 올라오더라고 김현우 씨가 여전히 아름다운지를 부르고 있는 게 톡방에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기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